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로아 해본 캐릭 중에 제일 난이도 높아요 뭐 체방이 높냐? 아니야 스킬 사이클이 단순하다? 아니야 외울 게 없냐? 아니야 유광몸 끝만 유지 해야되냐? 오케이 나 진짜로 아 근데 나 한번 더 시카를 시참으로라도 한번 더 확인할 거예요 조만간 기다려봐 나 아르카나 황제 아르카나 좀 보정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려고 내꺼 나 황제 좀 키워가지고 한번 해보게 그래서 아르카나 세팅하고 그냥 일반 레이드에서 연습 좀 하고 그리고 실현 가볼라고 황제가 이번에 황제가 보정해서 포텐셜이 좀 크나봐 높나봐 딜포텐이 황제가 무조건 세다가 아니라 포텐이 높나봐 이거 더보기 했었어야 되나? 아르카나 뒤지게 약하다고요? 선생님 뒤지게 약할만한 게 저 이거 버스 타고 있어요 지금 뒤지게 약하지 그러면 이게 뒤지게 쐬면 큰일 나지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버스 세 분 공기님이랑 영호떼기님이랑 우리 초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닉네임인데 신경써서 읽어달라고요? 님들도 저 부를 때 이다라고 안하고 아다라고 하잖아요 나도 한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겠어 데일리 아르카나 지원금 야야 닌 맨날 맨날 보내는 거 같은데? 적당히 보내 아니 수마 적당히 보내 감사합니다 방송 안 할 때 연습 좀 하겠습니다 곰 바꿔서 안돼 전 재산이야 빨리 강화해 잠깐만 얘 레벨 몇이야?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너도 1513이면서 내가 더 높아져 이제 황후랑 황제랑 차이가 모임? 황후는 이 빨간색 스킬 있거든요 저게 루인 스킬이야 세 카드 오르면 저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걸로 딜하는 게 황후고 황제는 이 일반 스킬로 딜해 일반 스킬 그 주변에 팡 하고 터지는 게 황제 카드거든요 옛날엔 그 황제라는 카드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너무 구려가지고 전엔 세렘밖에 없었거든? 잠깐만 다리 만한가? 아 시댕 졸라이까리네 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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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 구간은 악셈 비싼가? 아 유물이라도 좀 껴놓을까? 아 졸라 딜 안 나니까 개노재미네 야 나 만 삼천 굴이 있는데 패온이 더 비싼 수준이면 그냥 맞출까? 만 굴로 맞출 수 있나요? 에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고른 있나요? 아 돌 깎아야 되는구나 배움값 아이 갑자기 왜 지금 안 해 일단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해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알아 있는 것만 조금 해볼게 오면은 아 또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것만 해볼게 있는 것만 된다 제발 이러면 수바 돌 땡이를 뭘 깎아야 돼요? 머리 아픈데 아드 돌을 깎아야 돼? 타대 아드 타대 아드 싸나? 뜨든 션션하게 가겠습니다 아 뭐야 아 별로 안시원했네요 잠깐만요 선생님꺼 보고 아르카나 키웁니다 님 원래 아르카나 아니에요? 나보다 템이 높잖아요 뭘 나를 보고 키웠어 어이가 없네 일단 3만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삼모사 순간에 쾌랑이나 유흥으로 인간 망신수가 있다 말디 자신의 잘못을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날이 돌을 깎는게 수바 내 탓은 아니잖아 별자리 별자리 처녀자리 결실의 기쁨이 예상된다 그동안 뜻했던 바를 향해 꾸준히 97돌인가? 신별 아니야 아니 신별은 아니 신별은 아니고 77 나중에 하자 뭐야 나 타대 아드 돌 있었잖아 야 무품을 하자 이거 절대 낭비가 아니야 무품을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저거도 나중에 하고 아 죽 됐다 걸렸다 와 이거 아르카나 총체적 난국이라 수바 어디서부터 성대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떡하냐 50만굴에 보석 하나 올려라구요? 미치겄네 진짜 아 왜 아르카나에 그렇게 진심인데 아 나 미치겄네 진짜 뭘 말해요 이 아르카나로 지금 강화를 해서 오류 까기를 바라는 거야? 뭐 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미션만 던져놓고 수바 나 이거 낙동과 오리알이야 지금 뭔가 목적을 알려줘 뭐라도 해봐라구요? 그분은 야 지금 50만굴 지원해 주신다니까 저거 받고 아르카나 56이나 갑시다 50만굴이면 칠레 보석의 악세 끝나거든? 야 말 나온 김에 아르카나님들 아르카나의 유저 유치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내가 안해서 그렇다고요? 미친 소리 나고 있어 특포자까지 할거면 70에 올리시라는데? 쌤 받겠습니다 그냥 저 지금 진짜로 뭐 웬만하면 안 받겠는데 그냥 받을게요 내가 지금 물불칼이 처지가 아니라서요 그냥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비보라처럼님이 지원해 주셨고 지금 70만굴입니다 선생님 좋은 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보석들도 나중에 10레벨 홍염이 될 상상을 하니 가슴이 저려우네요 조용히 안하냐 됐고 일단 보석 끝났고 일단 다 크니스 엣지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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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이요 야 아르카나 실화냐 아르카나 멸종했나요? 이게 말이 되냐 장비 전체 검색해 바라고? 없어요? 도대체 아르카나들은 무슨 싸움을 해온거냐 이 사람들은 무슨 세팅을 연구를 해서 바꾸고 싶어도 없네 아 야 이거 너무하다 너무 비싸 제발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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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쌤님 아 이거 방송 보시는 분이네 이거 야 씨랭 저 5천 안삽니다 들어와서 안사요 3차 마지막 이거 안 붙으면은 그냥 내가 카드원 가서 벌어올게 지금 황제 13개 싸다 싸 거저네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던전에서도 끝만만 잘 활용하면은 아마 동스펙에서는 무조건 잔혈급은 뜰 것 같은데 오 뭐야 원튼 느낌 왔죠 아 강화는 1512번 오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니 씨랭 야 3연속 원튼 디오? 아 1티 3티 1티였나? 어 팔찌쓰 어 뭐야 이거 효과 뭐 뭐 이딴 거를 끼고 어 팔찌쓰 얘는 좀 유효가 많은데? 정밀 순환 우월 열정 뭐 내 다 거의 호잇 킹뚜기에 있네 아름다운 조합이네요 제발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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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은데 정밀순환? 아 한번 아 아 아 씨랭 오뚜기가 결국에 큰일을 하는구나 항상 아 아 미치겠다 진짜 킹뚜기 가겠습니다 예 킹뚜기 가고 그리고 지금 좀 지원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자 이거 가긴 야무지고 그리고 이 새끼 품질 품질을 조금 거주자 바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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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 사기쳐서 그런가? 아 수박 생각이 짧았다 아르카나 전압이나 맞출걸 아씨 아니 무품은 나중에 어차피 아브릴 장비로 해도 됐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? 이야 이야 진짜 아르카나 용됐다 야 아르카나만 쭉 키워보신 분 지금 있나요? 야 아르카나 옛날에 카던 진짜 레알 지옥이었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을 알거야 진짜 아르카나 카던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고 진짜 별 바락을 다 했었는데 오 엄마 삼두사 달달한 거 봐라 내 아르카나 사람 됐다 수박 야 칭호도 좀 바꿔줄까? 타짜 칭호가 있어요? 특제할 캐릭 하나 더 늘었네 야 이거 지원해주신 선생님이 30만 골 더 주신대 100만 골 채우자는데요? 무품이나 해래 야 카던을 도니까 30만 골 벌리는데 맞나요 이게? 보상이 바뀌었나? 아 재고 아니 근데 수박 100만 골이나 지원해주시면 저는 약간 아르카나 분들은 아르카나 뉴비들 크고 있는 거 보면 흐붓하나?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이거 마지막 하고 이거 나머지 아꼈다가 갔다와서 계승하고 강화할게요 어 진짜 찐막임 더하면 사람새끼 아니죠? 자 선생님들 아브레리슈드 노말 5,6관문 가실 분 자 개박살내드립니다 남들아 야 잔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님들?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? 재밌다잉 재밌는데 문제가 있어 보스를 안보고 스킬 창만 보고 있어요 원래 아르카나 1차 1업? 아주 큰 중대한 이슈인데 이거?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로아 해본 캐릭 중에 제일 난이도 높아요 뭐 체방이 높냐? 아니야 스킬 사이클이 단순하다냐? 아니야 외울 게 없냐? 아니야 유광몸 끝만 유지해야 되냐? 오케이 야 진짜로 아니 표정이 진지한 게 아니라 스킬 창을 안 보면 스킬 사이클을 못 불리겠는 기여?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스킬쓴다가 잠깐 멈칫할 때 있잖아 그게 뭐냐면 카드 떴을 때 카드 떴을 때 잠깐 멈춰요 손가락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? 아니 야 두고마 이거 어려도 안될 것 같은데? 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와 씨 얼마를 주신거냐 오늘? 오늘 150만골? 형 거봐 내가 아르카나 하면 좋다고 했잖아 스팸 어 캐릭 순위 좀 바꿀게요 어 이다탕 뒤로 가자 어 이다탕 뒤로 가고 예림이 앞으로 와 어 예림이 앞으로 오고 어 이 정도면 될 듯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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